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강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강생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수강생 코드 필드는 기본적으로 0 숫자 반자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MD 모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또는 목록을 클릭하셔서요. 0 숫자 반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자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작업한 수강생 테이블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강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필드에 있는 강자 코드 필드는 반드시 네 글자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글자 수가 네 글자라고 하니까요. 넨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현재 강자 코드 필드에 대해서는 글자 수가 세웠을 때 네 글자라고 제안을 유효성 검사 규칙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강자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셔서 메시지가 표시가 된 거고요. 예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수강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수강 내역 테이블의 맨 끝에다가 등록일 필드를 추가하고 B과 아래쪽에다가요. 등록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등록일 필드를 추가한 후 날짜 데이터가 5월 5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형식 그러면 데이터 형식은 날짜 시간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형식과 같이 작성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형식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 월을 두 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m월 dd1 1도 두 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수강 내역 테이블의 납부액과 미납액 필드는 납부액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0 기본값에다가 0이라고 입력하시고 미납액 필드도 기본값에다가 0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수강 내역 테이블의 비고 필드는 비고 필드는 255자 이하의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255자까지 입력한다면 짧은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필드 크기에 오셔서 255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내역 테이블의 테이블 완성하는 새 문항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될 수 있도록 예, 긴 텍스트를 짧은 텍스트로 변경했기 때문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로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인데요. 다음 지시에 따라서 수강생 정보.텍스트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외부 데이터 새 데이터 원본에 가셔서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수강생 정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는 테이블 형태로 가져올 거니까요. 첫 번째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구분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필드 구분자는 심표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된 상태에서요. 다음을 클릭하는데 지금 문제가 좀 있죠. 화면에 글자가 한글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고급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도요. 코드 페이지는 한국어가 아니라 유닛 코드 UTF-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지시사항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이제는 한글이 제대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신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첫 탱에 필드 이름을 포함하겠습니다. 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따로 필드에 대한 형식을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실 게 아니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기본키에 대해서 액세스의 기본키를 추가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액세스에서 기본키 추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테이블의 이름을 문제에서 추가 수강생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쪽에다가 추가 라고 입력하셔서 추가 수강생 정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눌러주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추가 수강생 정보라는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강계 설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강계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수강 내역 테이블과 강좌 테이블 테이블 추가 누르셔서요. 그 다음 수강 내역 테이블과 강좌 테이블 수강 내역 테이블은 있습니다. 강좌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문제에서요. 수강 내역 테이블의 강좌 코드 필드는 강좌 테이블의 강좌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되도록 설정하겠다라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셔서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세 번째 옵션은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 클릭합니다. 다음은 강계 디자인 창에서 닫기 버튼 눌러서 현재 강계 설정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의 디뷰 구축 문제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 머리끌에 CMD 조회 단추에는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요. 기타에 가셔서 탭 정지를 아니요 로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폼 머리끌에요. CMB 강자 코드 콤보 상자에는 강자 테이블에 강자 코드를 연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행 원본을 선택하시고요. 점 점 점 작성기 누르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강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강자 테이블에 강자 코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안에 있는 하이폼의 폼 바닥글에 보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찾을 수 있고요. 클릭하시면 TXT 개수라고 컨트롤 텍스 상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언본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전체 레코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개수를 구하겠다. 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연결해서 개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아 개자가 아니네요. 명자네요. 명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문항의 수강관리 폼에 대한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수강내역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 클릭합니다.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왼쪽 눈금 선을 선택하시고요. 서식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미나백 필드의 값이 10만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나백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크거나 같다 10만에 해당한 숫자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꼬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셔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수강 내역 폼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강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수강 관리 폼의 머리끌 영역에다가 조회의 옆으로 오른쪽에다가 보고서 실행이라는 명령 단추 하나를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적당한 위치에다가 드래그 한번 하시고요. 명령 단추 마법사가 실행이 된다면 문제선은 매크로를 이용해서 만든 다음 연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취소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모드 탭을 클릭하신 다음 조금 전에 만드셨던 명령 단추에 대해서는 CMD 보고서 보기라고 수정하시고요. 보고서 보기 캡션에다가 보고서 실행이라고 입력합니다. 보고서 실행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글꼴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12로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명령 단추 컨트롤을 생성하시오는 생성 작업을 하셨고요. 이제는 지금 만드셨던 명령 단추를 이벤트에 가셔서 원 클릭하면 매크로 하나를 연결할 건데요. 매크로를 만드시고 나서 클릭하셔야 되겠죠.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 클릭하시고 우리는 조금 전에 만드셨던 단추를 클릭하면 보고서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도록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 이름에 오셔서 강자별 수강 현황에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따로 조건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한 매크로는 보고서 실행이라고 입력합니다. 보고서 실행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매크로 만드는 작업을 다 하셨으니까 오른쪽 닫기 한번 그 다음 CMD 보고서 보기에 명령 단추에다가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보고서 실행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자별 수강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보고서 머릿글에 보고서 머릿글에 있는 컨트롤이 모든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컨트롤을 이동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머릿글에 있는 컨트롤은 강자별 수강 현황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제목을 모든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면 페이지 머릿글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고서 머릿글의 높이를 0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머릿글을 페이지 머릿글을 드래그하셔서 0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보고서 머릿글을 선택하시고 높이에 가셔서 직접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 두번째 같은 강자 코드 안에서 아래쪽에 가시면 그룹 정렬 및 요약이 있고요. 같은 강자 코드로 오름차순이 되어 있는데 같은 강자 코드 안에서 정렬 추가 버튼 눌러서 수강생 명을 선택하시고요. 수강생 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정렬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자 코드 바닷글에 갔을 때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텍스 상자를 선택하니까요. txt 납부액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납부액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데이터 탭에다가 컨트롤 원본에 커서를 두시고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sum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납부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txt 미나백 합계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 커서 갖다 놓고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누르시면 확대 창을 띄울 수 있고요. sum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저희는 미나백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본문의 데이터는 본문을 선택하시고 홀수행과 짝수행이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형식 탭에 오셔서 홀수행과 짝수행이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다른 배경색에서 그 다음 목록 단추 누르셔서요. 액세스 테마 1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가니까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txt 날짜라고 했고요. txt 날짜 컨트롤에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를 눌렀고요. 데이터 함수를 입력해서 가로 열고 닫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오늘 날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드 탭에 가셔서 형식에 가신 다음 연, 월, 일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간단한 날짜 선택하셔서 날짜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다섯 문항에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클릭하신 다음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보고서가 완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강자별 수강현황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에 보고서를 완성하는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수강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강관리 폼의 CMB 강자 코드에 대해서 CMB 강자 코드에 대해서 CMB 강자 코드 컨트롤에서 조회할 강자 코드를 선택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CMD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된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강자 코드와 동일한 수강 정보만 표시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탭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현재 폼에 레코드셋 클론 속성과 북마크 속성 파인드 퍼스트 메소드를 이용하시오. 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 현재 폼을 미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레코드셋 클론이라고 레코드셋 클론 알리까지만 입력하셔서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점 파인드 퍼스트 라고 입력합니다. 레코드셋 클론 파인드 퍼스트 그 다음 조건은 강자 코드가 강자 코드가 지금 제 화면에 살짝 오류가 있어서 한 글자씩 입력하겠습니다. 강자 코드가 같습니까? 그 다음 문자와 같습니까? 라고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연결해서 CMB 강자 코드에서 우리 콤보 상자 CMB 강자 코드에서 선택한 내용과 같습니까? 라고요. CMB 강자 코드에 선택한 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문꺼주는 작업을 앞에와 뒤에다가 이렇게 따로 큰 따옴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미 북마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의 북마크는 조금 전에 미 레코드셋 클론에 에서 작업하셨던 북마크에 있는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현재 작업하는 폼을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폼 보기에 가셔서 음 수강 관리 폼의 콤보 상자에서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된 내용이 표시가 되는지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 현재 세코트 진행이 되지 않네요. 잠시 네 아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우선은 디자인 보기에 가서 클릭하시고요. CMD 조회를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에 작성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어 현재 폼에 레코드셋 클론점 파인드 퍼스트 강자 코드를 강자 코드와 코드와 같은 근데 콤보 상자인데 CMP를 써야 되는데 CMD라고 썼네요. 오타가 있었네요. CMB라고 수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맞게 됐나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폼보기 가셔서 이제 선택하시고 조회 클릭하시면 해당된 강자 코드가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타가 있었습니다. 콤보 상자니까 CMB인데 제가 CMD 코맨드의 약자를 쓴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에 쿼리 작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강자명의 일부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아 강자 테이블을 일단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필요한 필드는 강자 코드 그 다음에 강자명 그 다음에 수강료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인상 수강료도 있고요. 조건도 작성하실 건데요.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강자명을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그럼 강자명에다가 일단 조건을 좀 작성할까요? 조건에다가요. 일부를 입력받는다라고 하니까요.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 앞에와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맥의 변수를 통해서 입력된 내용을 포함하는 거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라이크 연산자 앞과 뒤에 별표 입력하시고 대괄호 안에다가 맥의 변수에 표시할 텍스트 강자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 해당 강자가 포함된 강자의 수강료를 10% 인상된 레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수강료 옆에다가요. 인상수강료라고 입력하시고 인상수강료는 현재 수강료에다가 10%를 더할 거니까 더하기 사실 곱하기 1.1을 하셔도 돼요. 1.1 하셔도 되고요. 또는 더하기 가로 열고 수강료에다가 곱하기 10%니까 0.1이거든요. 0.1을 곱한 값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더하기 연산자를 쓰지 않고요. 곱하기 1.1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수강료를 10% 인상된 레코드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테이블 만들기 누르시고요. 테이블 이름은 수강료 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현재 작업하는 커리를 저장 한번 하시고 실행할까요? 저장 누르셔서 수강료 조정이라고 커리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실행 버튼 누르시면 강좌명을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요리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보시고요. 두 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예 한번 누르고 현재 커리 창을 닫아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수강료 인상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문제와 같이 수강료와 인상 수강료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강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수강내역 테이블 더블 클릭하신 다음 수강생 코드 더블 클릭 미나백을 더블 클릭 수강생 코드의 끝자리가 3인 수강생의 미나백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생 코드의 오른쪽 끝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일단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R-I-G-H-T 수강생 코드에 가서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화면에는 표시 안 할 거니까 체크를 해제하시고 오른쪽 끝에 한 글자가 끝자리가 3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3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 3인 수강생의 미나백의 합계를 구하라 하겠어요. 요약에 가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나백의 합계 우선 결과를 살짝 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결과를 보시면 미나백의 합계 수강생 코드 수강생 코드 그 다음 미나백의 합계 총 6명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끝에가 다 3으로 끝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3으로 끝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보기에 가시면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우리는 지금 결과가 살짝 뭐가 달랐냐면 미나백의 합계에서요. 미나백의 합계가 띄어쓰기가 좀 결과에 미리 보기 제시된 그림하고 좀 달라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디자인 보기 가시고 미나백 앞에다가요. 미나백의 한 칸 띄우고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한 칸의 스페이스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우리도 미나백의 합계라고 입력하셔서 표시할 필드명을 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면 아까랑 조금 다른 건 한 칸의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쿼리 작성이 다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 쿼리 이름을 수강생 선별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그 다음 쿼리에 가셔서 수강 현황 쿼리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강사명을 더블 클릭 그 다음 수강 인원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강 인원수는 이제 string과 카운트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인원수는 수강생 코드를 이용하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강좌를 더블 클릭합니다. 강좌명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수강 인원수 필드는 수강생 코드 필드를 이용하여 수강생 코드의 개수에 따라 네모를 표시하는 강사별 강사별 수강 인원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쿼리 이름을 저장할까요? 강사별 수강 인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강사별 수강 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수강생 코드를 이용해서 앞에다가 수강 인원수라고 필드명은 수정할 거고요. 그 다음 수강생 코드를 이용해서 개수만큼 네모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string 함수를 이용하셔서 string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가로 열고요. 몇 글자만큼 카운트를 합니다. 수강생 코드에 있는 개수만큼 카운트를 한 다음에 심표 큰 따옴표 문궈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검정색 네모를 선택하셔서 반복하실 특수문자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 요약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한 수강 인원수는 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라고 식이라고 좀 수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수강생 코드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특수문자 검정색 네모 모양을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좌 필드는 지금 강좌명을 가져다 놨는데 강좌 필드는 강좌명에 왼쪽 네 글자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강좌라고 표시할 필드명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레프트 함수를 입력하셔서 강좌명에 가서 심표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강사명 수강 인원수 강좌 네 글자만 표시해 보니까요. 전체 레코드 개수가 14개 맞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게 작성을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화면을 참조하여 지역과 강사별 수강현황 커리에 가셔서 수강현황을 더블클릭하시고 그 다음 지역별 지역을 가져올 건데 지역은 문제 보니까 주소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지역 그러니까 주소를 더블클릭 지역별 강사별 강사명 더블클릭하시고 그 다음 미나백의 합계를 구하겠다. 미나백을 더블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미나백을 한번 더 더블클릭하셔서 하나는 행머리글 하나는 행과 열에 교체하는 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나백을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커리 디자인의 크로스 탭을 클릭하셔서 주소는 행머리글에 표시할 거고요. 강사명은 열머리글에 표시할 거고요. 미나백 첫 번째는 행머리글 두 번째는 값으로 표시할 겁니다. 미나백의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요약에서는 합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머리글에 미나백은 미나백 합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할 필드명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지역이 앞에 주소 필드를 이용해서요. 주소 필드에서 구를 제외하고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이라고 필드명은 표시할 건데요. 리플레이스 함수를 입력하셔서 PLACE 그 다음 주소 필드에 가서요. 주소 필드에 가서 구를 표시하지 않겠다. 구를 찾아요. 서초구, 강남구 할 때 구를 찾은 다음에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요. 그냥 큰 덤비 열고 닫고 하시면 찾은 구를 표시하지 않도록 삭제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닫고요. 주소 필드에 가서 구를 찾은 다음에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할까요. 현재 작업하는 쿼리는 지역별 미납액 합계라고 지역별 미납액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결과를 살짝 보시면 전체 레코드 개수가 22개 이고요. 그 다음 샵샵샵 표시가 된 거는 연러비 살짝 조절하시면 되고요. 미납액 합계와 그 다음에 강유나 김유나 해서 지역 강남부터 쭉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강자 테이블을 이용하여 바이올린 강자에 대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강자 테이블을 이용하여 바이올린 강자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는 업데이트 코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클릭하고요. 바이올린 강자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한다. 가격은 수강료를 인상한다는 거죠. 수강료를 더블 클릭. 그 다음 강자명이 바이올린에 해당한 거에 대해서만 10% 인상하겠습니다. 라고요. 우선 업데이트를 하는데 수강료 10% 인상 더하기 가로 열고 수강료 곱하기 0.1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수강료의 0.1을 곱한 만큼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냥 곱하기 1.1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강자명이 바이올린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바이올린은 초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습니다. 왼쪽에 4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바이올린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L, E, F, T 그 다음 강자명에 가서 4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조건에다가 바이올린이라고 입력합니다. 강자명에 4글자를 추출한 값이 바이올린이라면 저희는 수강료를 10% 인상한 값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성한 커리를 가격 인상 처리 가격 인상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네, 그 다음 실행하라고 업커리를 작성한 후 실행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행하시면 3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해서 바이올린 초급, 중급, 고급에 해당한 데이터가 10% 인상된 수강료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행하시기 전에 강자 테이블에 바이올린 값을 확인해 보시고 실행한 후의 결과도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정신없이 작성하다 보니까 미리 확인 작업은 못했고요. 업데이트 커리 작성하신 내용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처리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